속보를 알려드립니다. 결론,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은 당권정지 2년, 이준석 대표직 유지 가능 여부 불투명, 당내 사퇴 요구 더욱 거세질 듯.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8일 새벽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 후미유지 위반으로 이 대표에 대한 당원권정지 6개월을 결정했습니다. 이 대표의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인 것을 감안하면 남은 임기의 절반 이상을 잘라 사실상 제대로 된 대표적 수행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당원은 당대표가 고리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러나 이 대표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윤리위의 어떤 징계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재심 청구뿐 아니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공방도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리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징계심의회의에 이 대표를 출석시켜 밤늦게까지 소명을 들은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정지 6개월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카리스마 코리아였습니다.